우와! 공룡이 나타났다! 우리 옆에 몰래 숨어있는 미니 공룡 타이뉴스워를 찾아라!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말썽잼이 미니 공룡이지만 거대 공룡이 되면 박진간 넘치는 배틀을 펼친다고! 과연 우리 주인공들은 타이뉴스워를 모두 채집해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그럼 친구들! 신나고 재미있는 공룡 메카드 타이뉴스워! 많이 많이 기대해줘! 모두 한 번 크게 외쳐볼까? 타이뉴스웍 고! 타이뉴스웍 고!